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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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아니 맨날 이제 뭐 거의 막내 아들이라 불렀지 영보가 오늘 햄버거를 사왔어요 근데 집에 지금 저랑 아빠랑 둘이 있습니다 근데 햄버거를 몇 개 사왔어? 햄버거는 이제 형 거랑 제 것만 두 개? 네 근데 아빠가 아까 전화로 분명히 햄버거를 먹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못 들은 척 사실 아버지가 사왔는데 일단은 일단은 없다고 할 거예요 아니 형 나도 아버지가 나를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올까요? 이제는 맞을 때 됐지 자 그때 아빠만 안 주고 저희 둘이 먹었을 때 또 얄밉게 또 먹을 거예요 그때 아빠의 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! 네 형 저 여기 지금 가게 앞인데 햄버거 드실 거예요 형님 저 여기 지금 맥도날드 앞이에요 아 그래? 어 나 햄버거 좋지? 어머니 아버지는 아빠는 햄버거 먹을까? 어 먹어 아빠도 먹는데 아버지도? 어 그럼 제가 사서 갈게요 알겠슈 어휴 뭘 뭘 사왔어 아휴 감튀 맛있겠지 감튀기 맛있잖아 아휴 지가 막히지? 어머니 이거 감튀기 먹어봐 네 음 맛있네 맛있겠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자 두 개 밖에 안 사왔어? 어? 두 개밖에 안 써? 두 개 사오래요 아까 아빠 온다 했었는데? 안 드신다고 하지 않았다 그치? 응 이거 먹는다고 했는데 너희들끼리 두 개만 사서 사다보니까 안 드신다며 아버지 형 나 진짜 이거만 먹는다 여기다 이렇게 했다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치 햄버거 얼마나 먹는다 미안 그냥 계속 먹으라 소다 이렇게 이렇게 쫙 쫙 끓는거니? 오케이 한 입 햄버거 안 좋아 햄버거 안 좋아 이거 밥밥도만 사줬어 이거 주변을 여기서 뺏어 맛있어?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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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 맛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 드라마 둘이서 먹으니까 뭐 내가 알아? 바로 한게 맛있어 맛있네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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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그럼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? 뭐 뭐 뭐 식사를 하든지 그 음 음 음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응 아 음 아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느낌 진짜 힝크 입모가 너무 많이 좋아 진짜 뭉맥 드셔봤어요? 너무 gaat 김맥이 2개다 달라요 배가 짜요? 또 맞아 지금은 이건 빅맥이 아니라 그냥 햄버거다 뭐하래도 좋아하지 아침도 2개만 먹고 뭐래도 좋아하지 또 먹어 간장찌개 간장찌개 안 먹어 이거 하나 먹어 삐져라기 한 번 먹어 맛있어 맛있어 간장찌개 찌개 안 먹어 먹으러 먹어야지 그거 죽어 햄버거는 다 다해 햄버거가 없어서 간장찌개 간장찌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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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깨불고 치과먹고 있네 진짜 에이 아버지 이거 튀김 안 드세요? 아버지 좀 드세요 튀김 좀 너 먹어 나 안 먹어 먹으러 먹어볼까 깨불고 있네 진짜 깨불고 치과 깨불고 치과 먹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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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불고 치과 먹으러 아야 안 먹어 진짜 삐졌다 아버지 거 이렇게 빅맥이나 아야 안 먹어 아야 안 먹어 이 새끼 매일 올 때마다 왜 깨 니 진짜 아버지 거 사 없어도 돼? 뭘 사 사줘야지 뭘 사가지고 아까 삐졌으면서 먹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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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줘 맛있어? 맛있어? 네 왜 맛있어 훔쳐 먹으러 영보랑 화해해줘 아빠 화해 화해 약수 낯선 다 으하하핳 헤헿 하하핳 아버지 잘 누우신다 하하핳 하하핳 으하핳 으하핳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